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최근에 한 탐사선이 심해 8,000m까지 들어가가지고 놀라운 생명체들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동영상 한번 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요.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수신 8,000m 해구 바닥에 도달한 연구진이 있는데 신종 심해 생명체를 발견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연구진들이 지금 조사지점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탐사선을 타고 내려갔는데 어떤 생명체가 있나 한번 볼까요? 나오겠죠 이제? 와... 뭐냐? 유인탐사선인 것 같죠? 보니까. 보니까 여기 지금 밑바닥인데요. 거의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면 여러분 뭔가 바퀴벌레가처럼 생겼지만 여러분 해삼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체동물인 것 같은데 이런 놀라운 생명체가 살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밝혀냈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엄청난 수압을 지닌 8,000m 심해에도 이런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종 생명체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 기사를 볼까요? 칠레 대학의 연구진 그리고 미국의 베테랑 탐험가들이 깊이 8,000m의 남미 아타마카마 해구라는 곳에 새로운 심해 생명체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 중 하나래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필리핀 쪽에 마리아나 해구였나요? 그게 제일 깊다고 알려져 있죠. 일본 옆에도 깊은 해구가 있죠. 지금껏 단 한 번도 인간이 도달하지 못한 곳이다. 그만큼 미지의 장소인데요. 그래서 이 탐사대가 지난 1월부터 특수 잠수정을 타고서 12주간 심해 원정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오히려 우주보다 더 미지의 영역인 곳이 지구의 심해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8,060m 해구 바닥에서 살아 움직이는 심해 해삼류를 아까 전에 해삼류를 발견했다고 한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된 해삼류는 신종으로 추정되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생명체가 빛도 없는 극한의 심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말 신기한데요. 지금 이렇게 속속들이 심해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생명체 중에서 또 어떤 게 있나 한번 제가 기사 같은 걸 찾아보다가 2013년에 일본에서도 수심 8,000m에서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기사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져보실까요? 이건 2013년의 아시아 경제 보도입니다. 보시면 심해 7,800m에서 사는 생물을 세계 최초로 이렇게 촬영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무인탐사위가 한 걸 보면 굉장히 징그럽게 보이지만 올챙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심해어들도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조개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수압이 엄청나게 높은 데도 살 수 있는 거는 기관 같은 것도 좀 특수하게 수압에 적응을 한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기주머니 같은 거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주머니 같은 게 있으면 우리 인간도 폐 같은 데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짓 뭉개지거든요. 높은 수압에서는. 드럼통 같은 것도 수압이 낮아질수록 막 찌그러진다고 그러죠. 수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심해에 맞게 굉장히 특수하게 진화를 했고 그리고 대부분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해초롱아기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암수가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컷이 굉장히 작은데 암컷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심해초롱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암컷이 이렇게 큰 아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진어러미가 이렇게 있고 눈이라고 해봐서 해봅시다. 여기 그리고 이렇게 발광 기관이 달려있어요. 초롱아기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빛이 나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진어러미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이거 아가미고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나면 이걸로 유혹해가지고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거든요. 이거 입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암컷은 굉장히 큰데 수컷은 되게 작대요. 수컷은 요마케 엄지손가락 밖에 안 정도 크기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컷이 암컷과 마주치면은 수컷은 암컷에 달라붙어가지고 여기서 여기에 몸에 달라붙어서 물어 버린다고 합니다. 물어서 자기가 이렇게 딱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암컷에. 그래가지고 점점점점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이빨을 이빨에 꽂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혈관과 이렇게 동화시켜가지고 암컷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 같은 것도 결국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컷은 정소, 정자를 생산하는 정소만 남아가지고 정자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된다고 해요. 거의 기생생물처럼 되는 거죠. 이런 신기한 생명들, 우리의 상식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생명체들이 심해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 있고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심해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심해 생명체가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